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입니다. 할렐러드, 데이비드 오스본지음, 이즈만 옹김, 한비피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들만 아는 6가지 기적의 아침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아는 백만 장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침 시간과 재산 형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세상은 늦잠을 자는 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백만 장자는 결코 늦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중 아침 시간을 꾸준하게 활용할수록 순자산은 늘어갈 거고요. 자기 개발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요. 돈 관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개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기적 같은 아침 시간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생산성을 높이고 명료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일은요 하루 중에서도 알짜 시간을 골라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아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시간을 축적해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원칙을 세우는 하루를 시작하는 부자가 되는 시간은 아침이라는 거죠. 아침에 부자가 될 준비를 마친 사람만이 부자로 만들어줄 일과 사람으로 가득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요. 마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아침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6분이면 충분합니다. 우선 이 6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6단계에 각 1분씩 소요하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 1분에는요. 침묵인데요. 눈을 감은 채 고요하게 침묵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산만한 생각을 잠재우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1분은요. 확신의 말인데요. 가장 중요한 확신의 말을 읽는 것입니다. 성취 목표나 목표가 중요한 이유 또 실행 방안과 시기를 되새기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분은요. 시각화인데요. 오늘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4번째 1분은요. 운동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실행하는 것인데요. 뭐 팔 벌려 뛰기나 또 푸시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1분은요. 독서입니다. 책을 들고 한 달락이든 한쪽이든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이면 20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 1분은요. 쓰기입니다. 일기장을 꺼내서 감사하게 여길 만한 것을 한 가지라도 적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가 달성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면서 부의 원칙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6분 정도만 매일 실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백만장자들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형 백만장자 아리아나 허핑턴은요. 나는 100번 중 95번은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그 결과 100번 중 95번은 잠에서 깰 때 알람이 필요 없다. 잘만큼 자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내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내가 아침마다 하는 의식의 핵심은 대부분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일단 잠에서 깨면 쉼호흡을 하면서 내가 지닌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결의를 다진다. 나는 오래전부터 일상에서 여러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일례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는 아침 산책과 걷기를 즐겼다. 나는 새로운 실험에 열린 사람이다. 머지않아 틀림없이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새로운 뭔가를 또 익히고 있을 것이다. 알람 버튼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알람을 이용해야만 할 때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시간에 맞춰둔다. 다음은 하워드 실축 스타벅스 회장인데요. 나는 아침 4시 30분에 기상해서 새마르의 개를 산책시킨 후 운동을 한다. 5시 45분경에는 보던 프렌치 프레스로 아내와 함께 마실 커피를 내린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 방법으로는 단연코 최고다. 고 스티브 잡스는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문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이 만족스러울까? 만약 여러 날 동안 계속 아니라고 대답이 떠오르면 스티브 잡스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인 사업가이면서 투자자, 작가, 동기부여 강사,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먼드 존이라는 분입니다. 일주일에 5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세운 목표를 읽는다. 건강과 가족, 사업과 관련해 마감일을 못 박아 놓은 10가지 목표가 있으면 나는 6개월마다 이 목표를 갱신한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는요. 2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명상을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러닝머신에서 뛰고요. 또 최소 15분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거나 근사한 음식을 준비하며 균형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섬유질, 단백질이 가득한 건강식을 먹는 것으로 항상 아침 일과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또 코코란 그룹의 창업자인 바바라 코코라는요. 나는 1시간씩 격일로 운동을 하고 사무실까지 조깅으로 간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전날 밤 작성해 놓은 일정을 검토한다.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한다. 하루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확실히 완수할 수 있다. 또 트위터와 스퀘어의 최고 경영자인 잭 도시는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간 명상을 합니다. 7분 운동을 3차례 반복하고요. 커피를 마신 뒤에 출근을 합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자는데요. 무엇보다 명상과 운동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워렌 버핏과 40여 년을 함께한 유일한 동업자이자 평생직이인 찰리 먼거는요. 신출내기 변호사로 시간당 20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고객은 누구일까 하고요. 찰리는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고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자신에게 팔기로 결심을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설 사업이나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1시간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객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먼저 일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 하루에 1시간을 팔아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디어 전략가인 라이언 홀리데이는요 어떻게 아침을 맞이했을까요. 나는 아침에 일찍 기상하는 것 외에도 반드시 지키는 규칙이 하나 있다. 이메일을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일을 정해 먼저 하는 것이다. 샤워를 먼저 하기도 하고 장거리 달리기를 먼저 하기도 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일기장에 적기도 한다. 대개는 글을 쓰는 편이다. 아침에 먼저 1, 2시간 글을 쓰고 나서 나머지 일과를 시작한다. 다음 할 일은 전날 밤에 미리 목록을 작성한다. 다음은 팀페리스인데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로 유명한 팀페리스는요. 이 부자리를 정리하고 10분에서 20분간 명상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뒤에 짧게 가벼운 운동을 하고 5에서 10분 동안 일기를 쓰고요. 지금까지 부자들의 아침을 보내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부를 창출하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심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들은 차츰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 속도가 느리고 미세하여 감지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을 쌓는 방향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상상 편견을 깨고 자유로운 자신을 상상하라 아침은 자신의 테두리를 확장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존의 갇히고 다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인생과 일을 무엇보다도 나를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한계 너머에 있는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3. 계획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라 부자들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 이 둘을 합쳐서요. 비행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요. 가야 할 목적지와 경로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4. 지렛대 부의 원칙, 레버리지의 힘을 활용하라 부자들은 시간이나 인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돈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렛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학습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지닌 가치도 바로 이 학습에 있고요. 5. 선택 계속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정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언제 버티고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끈기 있게 버티는 것과 중요하지만 잘못된 선택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미라클 모닝 습관이 이럴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6. 자격 부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문하라 부의 원칙을 제대로 배웠고 또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실행하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또 부자처럼 아침을 시작하는지를요. 7. 부자가 되고 싶은가 되고 싶지 않은가 부자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관문을 열었을 때 문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문을 열 것인지 결심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보다도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실현하지 못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삶이 늘 성에 차지 않고요. 삶이 불만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했어야 하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로 인해 정작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사실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실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렛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지렛대가 노동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불을 결정하는데요. 이 차이는 바로 지렛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노동의 성과를 몇 곱절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시간이나 인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돈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과를 몇 배로 늘리고 싶다면 돈도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가만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요. 돌고 돌게 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저금통 혹은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고 있는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을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인력 그리고 돈을 업무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 버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돈 버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원리 1. 불을 쌓는 일은 개인 재무관리에서 시작한다. 현재 소유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모으지 못합니다. 현재 소득보다 덜 소비하며 살 수 있도록 어떻게든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돈 버는 원리 2. 돈이 붙는 속도를 올려야 한다. 사업을 운영해도 좋고요. 부동산에 투자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소득원을 찾아야 돈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돈이 붙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돈이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요. 돈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 버는 원리 3. 리스크를 이해한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리스크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부자가 되겠지만요. 그 과정에서 충돌 위험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리스크 허용 한도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리스크와 수익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리스크 없이 빠르게 부를 일구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돈 버는 원리 4. 소득원을 늘린다. 먼저 소득원이 다각화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일정 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추가 소득원을 개발해야 하는 거죠. 다다리 추가 소득이 들어오게 되면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부자를 만드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꼭 지키는 부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셀프 리더십과 에너지 엔지니어링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입니다. 부자의 습관 1. 셀프 리더십.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고요. 체력 관리를 우선시하고 즐겁게 운동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체계화하고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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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합니다. 부자의 습관 2. 에너지 엔지니어링. 체력을 고려해 먹고 마십니다. 제대로 잠을 자고 제때에 일어나고요. 휴식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부자의 습관 3. 흔들림 없는 집중력. 집중력이 유지되는 장소를 찾고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심플하게 유지합니다. 회방꾼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요. 일일 몰입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이 세 가지 습관을 꼭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저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미라클 모닝의 질과 양을 끊임없이 향상하려면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리이자로 불어나듯이 엄청나게 변한 자신과 마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확고한 믿음과 비범한 노력이 합해지면요.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그 기적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60쪽으로 되어 있어서 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것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